아 제주에서는 광화문 집회 총 몇 명이 참석하셨습니까 제주도가 밝힌 바에 따르면 총 19명으로 나옵니다 18명이 자진 신고를 했고요 그 중 19명 중 한 명은 자진 신고를 하지 않고 도청을 방문하면서 광화문 집회 방문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최근 SNS를 중심으로 개천절 집회를 예고하는 코스터가 뿌려졌는데요 그 내용 참으로 황당했습니다 핸드폰 오프 즉 핸드폰을 끄라는 문구가 들어있습니다 집회에 참여할 때 핸드폰을 끄고 오라는 건데 나중에 코로나19 확진을 받더라도 이동 경로가 파악되지 않도록 발행되었습니다 역학조사를 피하기 위한 행동을 부추기는 그런 행위가 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이 상황에 방역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집회는 그럼 어떻게 열리게 되는 겁니까 국민 여론이 좋지 않다는 걸 집회 주최 측에서도 느끼고는 있을 텐데 아닌 것 같은데요 주최 측은 일단 신고부터 해둔 것이고 코로나 확산세에 따라서 집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히고는 있습니다 신화역사공항 카지노 허가 문제로 시끄럽던 당시에도 일단 채용 먼저 해놓고 제주도가 허가를 안 해주면 채용한 직원들은 어쩌라 할 것이냐 해부해야 된다 그런 입장을 제기하면서 적반하장식으로 나온 바 있습니다 일단 지난달에 드림타워 카지노 확대 이전에 대한 영향평가 심의는 통과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민사회와 교육계에로부터 우리의 목소리가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키워드로 뉴스를 듣는다 김재훈 기자와 함께하는 키워드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네 키워드 뉴스 시간입니다 제주투데이의 김재훈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키워드 바로 살펴보도록 하죠 개천절의 또 입니다 개천절의 대규모 집회가 예고가 되고 있죠 네 한자어로는 하늘이 열린 날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개천절 당군의 고조선 건국을 기념하는 그런 날인데요 이 고조선은 좀 신화적인 개념이긴 하지만요 자칫 코로나19가 열린 날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기도 합니다 지난 광복절 이후로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제주 경기도 큰 영향을 받았거든요 네 제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들이 연속해 발생하면서 제주 관광 기피 현상까지 생겼고 그러면서 숙소 등에 예약했다가 취소한 사례도 많았습니다 이번엔 또 태풍도 연대로 오면서 사실 여론철에 관광 특수를 기대하셨던 분들이 많은데 좀 울상이긴 합니다 네 네 코로나19 확진자가 늘면서 올해 해수욕장도 일찍 접게 됐고요 이번 코로나19의 여파 말하자면 해이해진 경각심이 가장 큰 문제였다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발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상당한데요 이로 인한 피해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고 물론 제주에도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네 김재훈 기자가 관련된 뉴스를 좀 냈었는데 제주도 배정면 감염병 지원단장이 회장으로 있는 사적인 단체죠 회장으로 있는 단체가 광복절 집회 참석을 독려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게 또 논란이 됐었죠 네 네 배중면 단장이 광복절 집회에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한다는 광고를 내고 또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시민단체 역사두길포럼이 지난 광복절 집회 참석을 독려한 건데요 이에 대해서는 시간이 꽤 지났는데 아직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원희룡 제주도 지사도 함구하고 있긴 마찬가지고요 역사두길포럼에서 지난달 4월 4.3 특별법 개정안을 폐기하라는 목소리를 냈던 것에 대해서 도민들 많이 분노하기도 했는데요 코로나19 와중에 광복절 집회에 4.3 특별법 개정안 폐기 요구에 굉장히 바쁘실 것 같습니다 역사두길포럼이란 단체가 광고도 냈던 단체인 거죠 네 네 배중면 단장이 여기에 회원이 아니고 회장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취재를 좀 많이 하셨네요 네 네 네 해임 요구도 나왔었는데 아직 답이 없는 그런 상황 취재 해본 입장에서 굉장히 답답한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걱정되는 건 코로나19가 지금 계속해서 번져나가고 있는 부분이고 잘 잡히지가 않는 어려움이 있는데 개천절 집회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됩니까?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0명대를 기록하고 있지만 여전히 안심하기 어려운 그런 수치입니다. 언제 또 폭증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고요. 적극적인 방역 동참이 필요합니다. 난 안 걸리겠지 하면 걸리게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조금 더 조심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별것도 아니라고 목소리를 내면서 방역에 비협조적이었던 이들이 코로나19에 걸리는 모습 종종 보도를 타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그 한 사람만 걸리는 게 아니라 가까운 주변 사람은 물론 그 외에 잘 알지 못한 타인들까지 전염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겠죠. 감염병이 가장 무서운 점이 그런 부분인데 광복절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로 인해서 그 가족이 감염됐었다. 이런 보도는 꽤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가장 주의깊게 본 사례 중 하나인데요. 광복절 집회에 참석한 할머니에게 손주 두 명이 연달아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어린이집과 초등학교에 다니는 어린이 됩니다. 아이들의 어머니도 또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방역 당국은 광복절 집회에 참석한 분들에게 선별 진료소를 방문해서 신속하게 검사를 받아달라고 요청했지만 그 요청도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는 걸 여러 보도를 통해서 확인된 바 있죠. 가짜뉴스도 돌았습니다. 사랑제일교회, 광복절 집회에 참석했다고 하면 양성 판정을 내린다는 중 온갖 가짜뉴스가 돌았는데 그러다 보니 방역 당국에서는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네. 참 가짜뉴스라는 게 무섭습니다만. 제주에서는 광화문 집회에 총 몇 명이 참석을 했습니까? 네. 제주도가 밝힌 바에 따르면 총 19명으로 나옵니다. 18명이 자진신고를 했고요. 그 중 19명 중 1명은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도청을 방문하면서 광화문 집회에 방문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기자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그러면서 도청, 교육청 등이 방역조치에 나서는 등 그런 소동도 발생한 바 있죠. 그런데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 몇 명인지는 파악되지 않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감염 경로 불명 감염자가 아직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밀어볼 때 광화문 집회 날짜로 보면 장복기가 지났으니 광화문 집회에 직접적인 감염자는 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심스러운 추측인 거지 사실 확실한 것은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이 코로나19의 무서운 점이기도 합니다. 김 기자님, 저 칼럼도 쓰시대요? 아, 네. 네. 굉장히 세던데? 내용을 보니까. 네. 전통적으로 국가안보라는 개념은 군사적 위협에 대한 영토와 국민 생명의 안전보장을 의미했죠. 국가안보. 네. 그러면서 한국 입장에서는 북한과의 대립관계 속에서 특히나 이 문제가 크게 대두되어 왔는데 국가안보의 개념은 국가의 안정을 위협하는 다양한 요인들로 지금 확장되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환경안보, 경제안보 등도 중요하게 다뤄져 왔고요. 현재 코로나19 사태가 대두되면서 보건안보의 중요성이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옛날처럼 국가안보라는 것이 단순히 총칼로만 침략이 이루어지고 또 지켜내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분야로 확산이 됐다는 말씀이신데 한국전쟁 이후에 가장 큰 비상사태다 이런 얘기들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보수세력 그리고 정치교회 공동체가 국가안보를 어떻게 만드는지 목도하고 있다. 저는 그 칼럼에서 그렇게 썼었는데요. 보수세력과 정치교회의 결탁이 대한민국의 보건안보를 큰 위협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번 광복절 집회 사례 그리고 개천절 또 집회를 하겠다. 그런 얘기들을 보면서 그와 같은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보수도 다 같은 보수라고 엮을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일부 구구 정도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이것이 국가안보의 문제다라는 말씀이시고요. 네. 정광훈 씨는 다시 구속됐지만 더 큰 문제는 우리 사회 속에 있는 정광훈들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한국의 구구성향의 보수정치 세력은 정광훈과 또 주옥순으로 대표되는 구구성향 인사들의 활약에 적극 기대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정광훈들과 보수정치 세력은 적극적인 협력자 관계를 구축하면서 현재에 이르렀는데요. 그로 인한 부작용이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를 맞아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또 정광훈이 구속된 상태에서 또 다른 또 어떤 선동형 막말꾼이 나타나는지 또 누구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정광훈 목사로 대표되는 말씀하신 그쪽 세력들이 있지만 정광훈 씨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 또 다른 사람들이 정광훈 씨의 역할을 대신하게 될 것이고 구속은 됐지만 개천절 집회는 또 계속해서 추진되는 것도 같은 이유다. 최근 SNS를 중심으로 개천절 집회를 예고하는 포스터가 뿌려졌는데요. 그 내용 참으로 황당했습니다. 핸드폰 오프 즉 핸드폰을 끄라는 문구가 들어 있습니다. 집회에 참여할 때 핸드폰을 끄고 오라는 건데 나중에 코로나19 확진을 받더라도 이동 경로가 파악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겠죠. 휴대폰을 끄라는 얘기가 지구의 환경을 위해서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나중에 추적을 안 당하게 하기 위해서 역학조사를 피하기 위한 행동을 부추기는 그런 행위가 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이 상황에 방역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집회는 그럼 어떻게 열리게 되는 겁니까? 네. 이와 같은 우려가 상당한데요.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 등 집회 주최단체 9곳이 개천절 서울도심 33곳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는데 경찰은 모든 집회에 대해 금지 통고를 내렸습니다. 지난 광복절 집회에서 법원이 일부 단체에게 제기한 5개 집회 금지 통고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집회가 광복절 때 진행이 되는데요. 법원이 쉽게 얘기해서 허가해 준 거잖아요. 네. 하지만 이로 인해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조치로 이어진 만큼 법원이 똑같이 조치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건 추측되는 가능성일 뿐이지 만약에 법리적으로만 해석을 해서 지난번처럼 허가해 줄 가능성도 없지는 않은 거고요. 광복절 집회로 인한 사회적 파장이 참 큽니다. 네. 국민 여론이 좋지 않다는 걸 집회 주최 측에서도 느끼고는 있을 텐데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주최 측은 일단 신고부터 해둔 것이고 코로나 확산세에 따라서 집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히고는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의 시간은 사실 그 누구도 아닌 우리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그런 시간입니다. 헌법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고요. 이 자유가 없었다면 박근혜의 탄핵은 또 미뤄지지 않았을 것이고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어떤 개별 사안이 아니라 단순 반전부적 정치적 집회는 조금 뒤로 미뤄야 한다는 여론이 국민 여론이 좀 우세한 편입니다. 방역 수칙을 잘 따르면서 자신의 건강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지적 이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 기자께서 또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고요. 잘 지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로 가보도록 하죠. 걱정과 갈등 드림타워입니다. 네. 드림타워 문제, 카지노 문제로 논란이 뜨거웠는데 사실 개장일자도 불투명한 상황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조금만 뒤로, 조금만 뒤로 하면서 미뤄지고 있습니다. 연내 오픈도 불투명한 상황인데요. 아, 그래요? 네. 물론 코로나19로 관광객이 줄어들고 또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칠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입사 지원자와 합격자들은 발을 동동 부르는 그런 모습입니다. 입사 지원자 커뮤니티에는 언제 오픈하는지 얘기 들은 사람이 있느냐라는 질문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기존 회사에 다니면서 드림타워 오픈 날짜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언제쯤 자기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다가 일을 그만둔다고 말해야 할지 알지 못하겠다. 어떻게 하나? 이렇게 전정등등하고 있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근데 지금 올해 안 해도 쉽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뭐 개장을 한다 치더라도 카지노라 인한 갈등도 그치질 않을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네. 이 문제 신하역사공원 카지노 때와 비슷한 길을 걷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하역사공원 카지노 허가 문제로 시끄러웠던 당시에도 일단 채용 먼저 해놓고 제주도가 허가를 안 해주면 채용한 직원들은 어쩌라 할 것이냐? 해고해야 된다. 그런 입장을 제기하면서 적반하장식으로 나온 바 있습니다. 드림타워는 현재 채용을 진행하고 있는 주인데요. 호텔 중공허가를 받고 5성급 호텔 인증을 받으면 카지노 개설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그 카지노 문제로 인한 지역사회 갈등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지난달에 드림타워 카지노 확대 이전에 대한 영향평가 심의는 통과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민사회와 교육계로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드림타워로부터 직선거리로 400m 내에 노형초등학교, 그리고 남용고등학교, 제주제일고등학교 등 3개의 학교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드림타워 보면 노형오거리 일대잖아요. 대형마트나 영화관도 위치하고 있어서 청소년들이 많이 가는 곳이긴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청소년들에게 이 카지노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고려가 따릅니다. 네. 학교 관계자들은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네. 제주도 청소년 도박 위험률이 전국 1위입니다. 그러다 보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 김홍선 사무처장은 제주도 교육청에서는 청소년 도박을 예방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와중에 예방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이런 도박적 흥미를 끌 수 있는 장소가 생기는 것은 제주 청소년 도박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아, 전국 1위입니까 이게?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18년 사이버 도박 실태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내 청소년 도박 문제 위험 집단의 경우 제주는 14.1%로 전국 17개 시 도중 가장 높았습니다. 전국 평균이 6.4%였는데요. 6.4%였는데, 6.4% 그런데 이보다 무려 2배 이상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높은지는 몰랐는데 어쨌거나 카지노가 학생들 자주 다니고 학교 근처에 생긴다면 들어가진 못하더라도 도박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게 되고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역사회, 제주도 지역의 높은 도박률, 도박 위험률에 큰 충격을 줬는데요. 이거 보면 계속 바라봐야 할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태풍 때 법한 포부가 언론들이 가장 자주 찾는 지역인데요. 어쩌면 조금 그런 풍습도 바뀔 것 같습니다. 태풍의 거센 바람에 또 빌딩 사이로 보는 빌딩풍의 문제까지 더해져서 드림타워에서 큰 바람으로 인한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 때 보도를 보니까 부산 지역에서도 해운대 고창 빌딩들 쪽으로 카메라가 좀 많이 가긴 하고 그쪽에서도 문제가 좀 많이 생기는 것 같긴 합니다만 알겠습니다. 이 드림타워 논란은 고용부터 해서 여러 가지 카지노까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얽혀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지금 뭐 개장 날짜도 아직 잡지 못하고 있다고 하니까 좀 걱정이긴 합니다. 이야기는 나중에 또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뉴스 김재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